안녕하세요 전미애가 간다.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제가 벽화마을을 찍겠다고 왔어요. 정말 물이죠. 물이. 한옥마을 다니면서 그렇게 큰 비를 맞고 지금은 또 와 이렇게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곳에 찾아 들어왔습니다. 있을 수가 없는 일.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. 포부예요. 포부. 와 배고프고 비는 다 맞았고 얼만큼 맞았냐고요. 와 이만큼 맞았어요. 다 젖었죠. 다 젖고 다 젖고 더 젖을 수 있었는데 도망갔습니다. 너무 추워가지고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어디를 가냐고요? 미언니 전미애가 간다. 우와. 안녕